나 진세현 씨도 좋아한다 그러고. 맞아. 거의 다 알고 있네. 박미선 선배님이랑 맨날. 넓게 좋아하네. 아니야, 왜냐면. 니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 느낌이 다르지. 너는 누구야? 정리해야 돼. 언제까지 지기고 갈 거야. 그래. 자, 해보자. 그래. 내가 할게. 바로바로 돼. 어. 박미선 구하라. 하나, 둘, 셋. 세다. 얘긴 고민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잠깐만. 야, 미선이 형은 봉은이 형이 있어. 박미선. 오. 왜냐면 성격은. 그러면 박미선, 진세현. 하나, 둘, 셋. 진세현. 미선이가 초광 탈락이네. 그러면 진세현, 하연수. 하나, 둘, 셋. 야, 고민되네. 하연수. 오. 아, 그래? 바로 가. 그래. 하연수. 안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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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친구야. 하연수, 안소희. 당연히 안소희. 아, 그래? 그래서 눈을 못 쳐다고. 자, 마지막. 안소희. 모모. 결승전. 결승전. 선택하기 힘들면 상상 찬스도 준비가 돼 있어. 상상 찬스. 그거 한번 써보자. 상상 찬스. 이상형 월드컵을 상상 찬스 쓰는구나. 상상 찬스. 눈을 감아. 눈을 감고 내 얘기에 집중을 해. 자. 스케줄 끝났어. 희철이가 너무 바빠. 월드스타. 촤악. 인천구 방송에서 촤악 왔어. 매니저, 숙소로 가자. 집으로 가. 집으로 촤악 가서. 띠띠띠띠. 촤악 열렸어. 딱 들어왔어. 보글보글 보글보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차돌백이 된장. 아, 차돌백이 된장 치기. 야, 이거 어디야. 어디서. 거실로 싹 들어가. 어머머머. 야, 냄새. 잠깐만. 저기 실루엣으로 한 여자가 있어. 그래. 내 와이프구나. 여보. 하고 딱 돌아봐. 어, 여보 왔어.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누구야? 딱 얼굴 떠올랐어. 누구야? 소희. 축하합니다. 선택. 보인다, 보인다. 그 거실에서 차돌백이 된장찌개. 여기 왔어. 돌아섰는데 어머나. 그치. 소희. 좋다. 형, 나 최면 걸린 줄 알았잖아. 확 들어갔지? 몇 평이었어? 집 몇 평이었어? 확 들어갔지? 확. 집 딱 38평. 딱 좋네. JTBC. JTBC.